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인이 즉석에서 제조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판매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알리고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행사기간 중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법방유튜버 박군남과 홍보협업을 진행해 시청자에게 각각의 제품을 소개하고 시식사진을 공개해 대리만족과 재미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조영숙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은 팝업스토어를 통해 경북을 우수한 가공품을 홍보하고 향후 다양한 유통 판매처리 등은 마케팅 탈락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